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드릴 아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요. 바로 쌍사,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되겠죠. 이 두 과목을 같이 가져갔을 때의 이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득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 쌍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것도 해결해 드리고요. 궁금증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실적 공개합니다. 선생님 되게 잘해요. 자, 우선은 대치에서 선생님이 10년 이상 수업해 왔었고요. 아웃풋이 좋은 강사로 이름이 나 있어요. 1등급이 전체 다 나온 반도 있고요. 대체로 1등급이 50%가 항상 넘고요. 어떤 반은 예체능 전문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이 조금은 3등급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모든 좋은 결과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역사연구소에서 정말 열심히 뛰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대치해서 이렇게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숨 쉬면서 아이들이 직접 어려워하는 걸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쌤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쌤이 질문 게시판 오시면 쌤이 다 답을 다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막연한 궁금증이 생겨서 실력이 못 올라가는지까지 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콘텐츠 종류가 다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콘텐츠인데 이게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걸 골라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쌤이 사실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사탐 과목으로서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이러한 콘텐츠 다양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선생님이 뼈를 갈아, 간슬기를 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쌍사를 같이 했을 때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힘들 수 있느냐 볼게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체 다 한국사가 필수예요. 그렇죠? 한국사가 필수인데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동아시아사가 한중일배를 다루는 과목이고요. 솔직히 베트남은 5%도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안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중일이 중요한 건데 한중일의 비중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사의 한 30% 정도가 한국사예요. 한국사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많죠. 때문에 한국사가 여러분이 필수로 들어가 있고 이걸 하고 있다면 동아시아사가 되게 수월해요. 이미 아는 게 많을 테니까.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왜 학습률 경감을 엄청 강조하던 시기 있죠. 그때 생활과 윤리가 나올 때 같이 나온 과목이 동아시아사예요. 뭔가 내용을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사고력 증진 그리고 원래 한국사가 사실 중국이랑 일본은 빼놓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반영한 과목이 동아시아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다. 역사 과목이지만 솔직히 말해 세계 중에 제일 암기량이 적은 게 동아시아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난 역사가 좋은데 선택 뭐 할지 모르겠어 하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계사가 있죠. 세계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역사가 많고 방대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탄문제가 20개. 2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동아시아랑 겹쳐요.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문제 4개 중국사가 무조건 나와요. 중국사 문제 4개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사가 나오기도 하죠. 일본사가 나오면 또 하나 겹치죠. 그죠. 즉 한 맥시멈 한 6개 정도. 미니멈 4개 정도. 그 정도가 늘 겹치기 때문에 솔직히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동아시아사가 너무 수월해요. 세계사 안에 동아시아가 들어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리고 동아시아를 공부하신 분은 세계사 공부할 때 중국, 일본 수업할 때 있죠. 팔짱 끼고 들으면 돼요. 다 아는 거군. 복습 느낌으로. 그래서 학습 시간 자체가 확 줄어요. 두 과목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1.5과목 공부하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몰라. 그냥 세계사가 방대하다. 동아시아 역사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아시아사가 이게 중국사, 일본사 막 깊이 들어가지 않아라고 하는데 깊이 들어간다고 해봤자 얼마나 깊겠습니까. 고등학교 6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루는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접근할 때는 한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아시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조금 내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계사거든요. 세계사는 이걸 아시면 돼요. 국가별 주요 인물과 사건을 묻는 게 세계사입니다. 나라마다, 왕조마다 유명한 인물이 한둘은 있어요. 대체로 유명한 국가다. 그러면 그 국가를 이끌어간 사람이 있겠죠. 만든 사람, 전성기 이끈 사람. 두 사람. 망할 때 사람은 안 배워요. 되게 긍정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대체로 유명한 국가에 유명한 인물 두 사람 정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심하겠죠. 각 나라마다 나라가 강해지는 과정이나 그 나라가 뭔가 이룩하고 영토를 팽창하는 과정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구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속단마로 이렇게 말해요. 세계사는 말이야. 수박 거탈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깊게가 아니라 넓게 자주 봐라. 이렇게 하시면 점수가 아주 쉽게 오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거지. 연표가 무서워요. 이거예요. 연표가 무서워요. 연표 얘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네, 여러분.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연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8세기부터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부터 외우시는 거고요. 그럼 그걸 다 외우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대체로 주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혁명 파트 1, 2차 대전. 여기는 전 세계가 참여하니까 각국이 같이 나오겠죠? 이거. 그리고 냉전 이후 현대. 요즘 여기에 뜨는 부분이야. 최근에 현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역사. 이 부분을 연표를 보시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표가 무서워요. 어디? 동아시아서도 무섭대. 동아시아는요. 아까 말했죠. 역사 과목 중 가장 암기량이 적다. 쌤이 세봤어. 쌤은 늘 밥 먹고 이거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세보니까 최소 102. 연표 개수야. 102개만 외우면 돼. 102개의 연표만 외우면 돼. 그리고 맥스 175개. 여러분 좀 꼼꼼하게 한다. 라고 하면 이 정도 외우시면 끝나. 다 써보잖아요. A4용지 한 장에도 다 A4용지 한 장이 안 돼.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연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괜히 그게 엄청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거든.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쌤이 해결해 드렸어요. 연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 지도도 은근히 아셔야 돼요. 지도도 아름쌤이지. 쌤이 우리 연구실 조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이미 이제 쌤에게 많은 지도를 만들어주고 간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해리쌤도 엄청 열심히 읽고 해리쌤 보고 있지?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지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지도를 바로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 찍듯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내 점수로 이끌고 가시면 돼요. 모든 컨텐츠는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쌤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점수를 위해서. 선생님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성적 올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쌤의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